여러분들에게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사 뒤집기를 위해서 좌우진영이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만큼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계사라는 큰 관점 속에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반듯한 그런 역사적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이 한국사뿐만 아니고 세계사를 반듯하게 올바르게 바라보는데 여러분들이 큰 지침이 될 것입니다. 이 비례대표에 대해서 좀 더 분리가 한 번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조국당이 특별한 대우를 받은 겁니다. 아주 특별한 대우를. 그리고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여기에 130만 표의 무효표는 아주 혁혁한 공을 한 겁니다. 무효표가 그대로 선거인수에 합산되기 때문에 선거인수를 통해 가지고 위조 투표지 제조 생산 투입에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역할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비례대표, 정당대표의 무효표 130만 표는 그냥 넘길 수 있는 사안이 아닌 거죠. 대부분이 도장을 안 찍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표를 뭉튼으로 집어넣은 겁니다. 공직선거는 반드시 여러분들 위조 투표지를 종이 투표지로 투입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긴 거를 계속 도장 찍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40몇 센치가 되는 것을. 그러니까 그냥 도장 찍자고 그대로 종이책을 그냥 집어넣은 겁니다. 그게 박주연 변호사의 tv에서 나온 걸 보면 그 표를 다루시는 여성분들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대부분 도장 안 찍었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아주 기념비진의 업작은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득표수 y가 이 공식을 통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y이골은 a 플러스 x 그리고 a 위조 투표지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제조를 한 겁니다. 사전투표 선거인수에 맞춰가지고 사전투표 선거인수가 무효표에 거의 여러분들 비례를 한 겁니다. jah님께서 시청자들이 좀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법략 쪽을 한 번 모은 겁니다. 그리고 위조 투표지가 투입됐으면 덕을 보는 사람들을 한 팀으로 하고 그다음에 손해를 보는 팀을 한 팀으로 한 겁니다. 더불어민주연합과 조국당을 합치고 그다음에 피해를 보는 국민의 미래하고 자유통일당 이런 당을 다 합친 겁니다. 그렇게 하면 이런 표를 빼앗기는 자 표를 얻는 자가 확 나누어지기 때문에 그 그래프를 보시면 또 색다른 여러분들 부분을 여러분이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위쪽은 더불연합하고 조국개혁당입니다. 거의 100% 이름들 마이너스 값이 없습니다.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이 당일 투표 득표율보다 현저하게 큰 겁니다. 그 이야기는 위조 투표지가 조국개혁당하고 더불당에 전부 다 더해진 걸 뜻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국힘당과 나머지 당을 다 더하면 전부가 다 마이너스인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렇게 좌우대칭입니다. 여기서 228만 표 정도 관내 사전투표에 조작이 있었던 것 같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거가 이렇게 아주 간단한 일인 것처럼 이 차이칱 그래프 같은 것만 그려보더라도 금세 이런 조작규모나 조작을 판별할 수 있는 거죠. 이 보시게 되면 뭐 이게 선거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완전히 사기지. 위에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표를 얻는 쪽으로 보이는 더불음유진합하고 조국당의 차이칱입니다.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 이 보시기 바랍니다. 11.13% 두 개 합치면 마이너스 11.18%입니다. 아주 뭐 착하게 대칼콤하니 색종의 여러분들 물감 묻힌 것과 똑같은 겁니다. 플러스 11.13%포인트 마이너스 11.13%포인트 특정 정당의 표를 더해 주게 되면 마치 절반을 피해를 보는 정당으로 표를 훔쳐가지고 절반을 같은 양만큼을 덕을 보는 집단에게 더해 주는 모습으로 보이는데 이게 그대로 나온 겁니다. 이 방송은 상당히 이런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다. 제야 h님이 제공하신 전수조사를 가지고 2024년 4월 10일 총선에서 무지막지한 위조투표지가 더불어민주연합과 조국개혁당에 투입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추가적으로 앞으로 더 연구를 통해서 밝혀져야겠지만 위조투표지의 거의 전부가 조국당에게 투입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나라가 완전히 그냥 나라가 나라가 아닌 겁니다. 그냥 전산 프로그램을 돌리는 자들이 그냥 원하는 것만큼 조작을 해서 표를 다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해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윤 대통령이 의지가 없다는 이야기는 그야말로 윤 대통령이 어마어마한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대통령으로서 도저히 할 수 없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고 남자로서도 이런 할 수 없는 해서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이 여러분들 테이블 하나만 보더라도 그냥 비례대표가 전부 다 조작을 했다는 것이 나오는 겁니다. 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게 관외 사전투표인데 그럼 관외 사전투표는 얼마나 되냐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관외 사전투표입니다. 관외 사전투표는 79만 표 정도를 이동한 걸로 보이네요.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관외 사전투표입니다. 관외 사전투표 덕표일 빼기 당일투표 덕표일. 하나도 다른 게 없습니다. 위쪽이 더불어민주연합과 조국당을 합친 차이값입니다. 사전투표 관외 사전투표 덕표일 빼기 당일투표일. 그러니까 100% 조작을 한 겁니다. 100% 이건 나라도 아니에요. 이게 나란지 윤 대통령 얼굴 보게 되면 저 양반 도대체 내가 볼 때는 그냥 사람이 사람처럼 안 보여요. 이 보시기 바랍니다. 100% 조작을 한 겁니다. 위조투표 대회가 전부 다 쑤셔 넣은 겁니다. 이제 남은 과제는 얼마나 쑤셔 넣냐 지금 이 그래프만 가지고 보게 되면 전부 다 조국당에 집어넣으면 되겠어요.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조작 수량이 79만 표 80만 표 정도 되는 거죠. 22만 8천 표에다가 80만 표를 더 하게 되면 308만 표 정도 나오겠네요. 추계치입니다. 이 보시면 그대로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 보시게 되면 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당의 차익값 관외 사전투표 덕표일 빼기 당일투표 이 보시기 바람 12.86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마이너스 12.86 플러스 12.86 그러니까 숨길 수가 없는 조작을 하게 되면 정확하게 좌우대칭에 어마어마하게 큰 차익값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편하게 보시지만 그냥 이 그래프 자체가 너무나 함축적이고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냥 위조투표지 만들어 가지고 선관위가 전부 다 조국개혁당하고 여러분들 더불당에 줬는데 차익값 크기를 보니까 전부가 다 조국개혁당에 간 것 같다. 선거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런 짓들을 한 겁니다. 제외국민투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제외국민투표입니다. 뭐 여기 보시게 되면 전라북도하고 전라남도가 좀 특이 상황인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선거결과를 이렇게 데이터를 보게 되면 항상 광주 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는 좀 특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프를 그릴 때도 전라남도 전라북도하고 광주광이싱을 빼고 그리면 훨씬 더 여러분들 더 본질을 쉽게 볼 수 있는데 그럴만한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에서 전라남도하고 전라북도는 특별하게 여러분들 좀 불규칙적이죠. 그 부분만 제외하고 여러분들 보시면 제외국민투표가 거의 조작을 심하게 한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3만 7,220표 정도를 조작하는 것 보이네요. 제외국민투표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딱 정리가 특히 여러분들 사전투표 가운데서도 제외국민투표는 그냥 노다지로 조작을 합니다. 역대 선거를 보게 되면 대부분 제외 동포들이 제외국민투표를 한 표 할 때마다 한 표씩이 더불어민주당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진짜 가짜 진짜 가짜 진짜 가짜 이렇게 표가 들어가는 겁니다. 한 표씩. 그러니까 조작값이 거의 50% 되는 거죠.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12.86 이건 제외가 이게 제외 맞습니까? 이게 제외가 아닌 것 같은데. 이건 제외가 아니네. 다른 게 들어갔네. 제외가 여러분들 플러스 얼마입니까? 이거 보시면 플러스 20.41% 마이너스 20.40%네. 그럼 한 40% 정도 되겠네. 40%니까 대개 한 표 조금 못 미쳐가 여러분들 한 장씩 집어넣겠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제외 국민투표 여러분들 결론은 무자비한 위조투표지 투입이 있었고 하나도 새로운 것은 아니고 지난 10년 동안 선거관리위원회가 위조투표지 투입을 통해 사전투표를 조작했던 것과 똑같은 그런 현상을 전수조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좀 특이한 사항은 위조투표지를 분배한 것 같지는 않고 전부 다 조국당에게 밀어준 것 같다. 그리고 그 규모는 관내 사전투표는 228만 표 정도 되는 것 같고 대략 총주모는 300만 표 내외가 되는 것 같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하시면 좋겠네. 어쨌든 지역구를 넘어가지고 비례대표 상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서 참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